안녕하세요 두쪽에 우리 교재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406페이지에서 한번 간단하게 오늘 진도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번째 개업공인주교사 기본 기본은 이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해서 8개 대상 권리를 하면서 앞으로 꼭 따놓으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 매년 순문제가 나오니까 꼭 점검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실무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첫번째 대상무건에 표시는 사실관계 소재나 면적이나 지목이나 건물의 연도라든지 구조 이런게 이제 대상무건에 표시해 있습니다 뭐가 있더라 이런정도는 꼭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번째 일본에서 토지의 소재 소재나 면적이나 지목이나 이런것들은 눈에 보이니까 이걸 사실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면 보인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대장을 떼봐야 됩니다 등기상 증명서가 아닙니다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대장 떼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먼저 첫번째 소재지 보실까요 소재지 시험 문제가 옹뚱하게 등기상 증명서 아니면 또 현장답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전용 또한 소리입니다 A번에 보시니까 바로 A번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뭐 아는 소리인데 소재지는 토지대장 떼보면 거기 소재지 지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임야 같으면 임야대장 그래서 이제 공시법에서 정확하게 토지자랑에 뭐가 기재가 되고 그 다음에 임야대장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도 이제 거기서 시험 문제에서도 물어볼 겁니다 확인하고 설명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번 바로 면적으로 와도 되고요 요거는 뭐 자세하게 볼 거는 아예 없습니다 시험장 가서 엉뚱한 소리 하는지 봐야지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면적 면적도 이제 제곱미터로 쓰게 될 건데 여기도 어디 떼보면 나올까요 거입니다 여기도 이제 토지대장 대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A번에 보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약간 굵게 써놓은 거 그거만 보고 그냥 눈돌장 치고 가도 괜찮습니다 등기상 증명서 X 현장 답사 그래도 X 이상한 면적 막 알려줄 겁니다 엉뚱한 소리가 될 거니까 꼭 떼보고 내 눈으로 확인해라 정말 기본 중에서 기본이다 이러니까 기본 확인상 그런 것 같습니다 B번에 이제 조심하실 게 면적을 평으로 쓰시면 큰일 납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평이 이렇게 들쑥날쑥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3.3으로 나누면 안 되는데 귀찮다고 3.3으로 나누려면 3.3058로 나눠야 됩니다 곱할 때는 0.3025로 정확하게 개수 곱해야 됩니다 면적이 커지면 몇 평 차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별상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은 제곱미터 기억을 꼬으니셔야 됩니다 이것만 봐도 괜찮고요 자세히 볼 건 아예 없습니다 2번에 보시면 공포, 환지, 예정지 제일 아래로 왔습니다 환지, 토지로 바꿔줄 겁니다 싹 밀어버리고 도시가 발사하고 공포 교수님 이렇게 할 겁니다 거기다 무제가 6, 7개 나올 겁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증명원 이걸 떼보면 환지되는 면적 그다음에 지목 지목은 그냥 도시적이니까 대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임야 같은 게, 전답과수원 같은 게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는 환지 면적이 따로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토지대장 그러면 X입니다 뭐라고요? 환지, 예정지, 지정증명원 우리가 이제 중계학위는 거의 많지 않아서 실무 가면은 이런 공부 안 떼보고 거의 그럴 건데 하여튼 시험 문제는 가끔씩 언급했습니다 지금 거의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옆에 이제 407페이지에 평을 많이 쓰다 보니까요 제곱미터에다가 뭐를 곱하면 그리고 뭐를 나누면 여기서 이제 평이 나오냐 이게 이제 곱할 때는 0.3025입니다 이런 게서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한 407페이지 보면은 거기 박스에 있었다 인터넷에다 그냥 평으로 바꾸는 환상기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다 내보면 나올 거고요 인터넷 못 쓰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전자계산기로 두들겨 봐야 됩니다 휴대폰에는 다 계산기가 깔려 있을 겁니다 깔아 놔야 됩니다 그래서 공학용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지목으로 한번 해볼까요 지목 토지의 사용 목적 몇 개 28개입니다 28개 뭐 개론까지도 가끔씩은 지목 문제가 2차 안 한다고 지목 문제가 엉뚱하게 개론에서도 가끔씩 나오고요 우리 법령에서도 지목 응용에서 시험 문제가 몇 번 나와봤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뭐 지목보로 현장에 간단해 엑스입니다 공부 있는 거하고 다르게 막 바신대에 집 지어놨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대라고 할 거냐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A번이 나오죠 딱 중간 아래에 와서 이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리고 비본 같은 거 오시면 가끔씩 응용서 나옵니다 먼저 대장과 등기상 증명서의 지목이 다르다 그럼 대장에는 전 그런데 등기상 증명서는 대 이렇게 다르면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둘 거냐가 됩니다 사실관계입니다 그럼 사실관계니까 거기 지적공부라는 게 대장 토지 대장으로 확인해야지 등기상 증명서로 확인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지목 바뀌면은 대장을 먼저 뜯어 고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우선한다 시험장 갔더니 등기상 증명서 가끔씩은 그렇게 나옵니다 답을 그냥 알려주니까 그거는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법 지적공부라고 해야 그게 맞고 그 다음 이제 1번에 경계 보시고 경계는 그려놨죠 그러면 지적도 임야 같으면 임야도 여기다 무슨 토지 대장 시험 문제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너무 엉뚱해요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소재면적 옆에 경계 지형 이렇게 숨어 있었으니까 거기가 헷갈렸습니다 최근에 정말 그렇게 나왔습니다 A번에 볼까요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굵게 쏘는 것만 딱 보고 넘어가도 충분히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시고요 여기는 아예 복잡하게 보시면 절대 안됩니다 간단하게 나와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에 이제 아래쪽에 D번까지는 크게 볼 건 없고요 특히 이제 우리 핵심 체크에서 판례 세 번째 같은 것은 또 최근에도 어렵지 않는다 게입니다 뭘로 확인할 거냐고 합니다 경계 지형 이런 것들 소유권의 범위 같은 것은 지적도 경계 같은 것은 지적도로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장 간단해 그러면 X입니다 현장 가서 이상한 경계 막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적 공부로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측량 같은 게 잘못했을 때 자 그러면 정말 여기는 소유권의 범위 여기는 실제적인 경계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다가 원칙은 지적 공부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9페이지에서 이제 미음번에 지형 여기 지형도 토지의 모양이니까 모양은 그려놨겠죠 앞에 이제 내용들하고 경계하고 비슷합니다 지형 여기도 뭐라고요 지적도, 임야도 A번 끝에 이제 지적도, 임야도가 있을 겁니다 딱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이 무슨 형이냐 저렇게 뭐 부정형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실무 갔을 때는 약간 필요한 부분이 되고 우리 이제 정방형은 정사각형 모양 딱 똑같은 게 아니라 가로 세로가 비슷하다라고 하게 되면 정방형 그리고 장방형은 직사각형 모양을 얘기합니다 가로 세로가 어느 한쪽이 좀 길다 그러면 장방형 그리고 다음에 삼각형은 삼각형 그리고 사다리꼴 모양은 제형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 가지 형태 없으면 그냥 부정형 안정해졌다고 땅으로 웬만한 땅들이 거의 다 부정형입니다 구액정리 사업하지 않는 이상 정방형, 장방형 이런 것들은 보기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양 안 예쁜 땅이 부정형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번에 지세 보시니까 지세는 경사 우리 경사까지는 지적돼 그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정말 경사까지 표시를 할 거냐 자 이럴 거니까 좀 수평적인 지적을 할 거니까 이거는 현장 답사 가야 경사가 가파르지 가파르지 않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땅도 이제 경사가 높으면 아예 개발도 어렵습니다 경사가 높은데 그거 개발해서 몇 평 나온다고 개발할 거니 대부분 다 산이다 보니까 개발 못해 라고 해서 이제 한 25도 막 넘어가면 개발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해버립니다 실무가서는 그런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우리 시험 문제는 그런 거 안 내니까요 그냥 현장 답사다 딱 여기까지만 정리를 꼭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개발 안 되는 땅은 쓸모없는 땅 괜히 그냥 샀다가 재산세에 종합부동산세에 그거 얻어맞기 시작하면 또 안 팔리면 아주 환장할 일이 발생합니다 공시지가 계속 올라가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재산은 정말 쌓아놓으면 안 되고요 정말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나중에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다 쓰레기가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고요 나중에 우리 아들도 그거 상속받으면 정말 아주 골치아파합니다 천년만냥 계속 안 팔려 그러면 정말 골치아플 겁니다 아버님 때문에 못 살겠다 해갖고 정말 몇 자리도 안 갈 겁니다 뒤쪽에 410페이지 보실까요 다 정리해놨는데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대장이냐 현장 답사냐 또는 지적도냐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건물 쪽으로 가볼까요 기업번에 건물의 소재지 여기도 건축물 대장이겠죠 건물이니까 건축물 대장 정기상 증명서 현장 답사 그러면 안 된다 그것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B번 C번 D번까지도 크게 중요한 것은 아예 없을 정도고요 뭘로 확인하냐 그 정도면 시험 문제감으로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도 건축물 대장 아까는 토지였으니까 토지 대장이고 여기는 건축물 대장 아파트 같은 게 구분 건물 101호, 201호 구분되어 있잖아요 모여 있으니까 집합건물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411페이지에 구조 건물의 구조도 나가본다 그러면 액수입니다 뭐라고요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무슨 저 뼈대 그리고 무슨 무슨 지붕 옛날에 지붕즙을 써서 즙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지붕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슬라브즙은 평평한 아예 지붕 그런 것들은 다 대부분 슬라브즙이라고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나가서 봐 그 얘기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있는데 그 다음 1번 용도로 보실까요 용도도 건축물 대장 꼭 용도도 현장답사 이럴 것 같습니다 구조하고 용도는 현장답사 그럴 것 같은데 아니라고 여기입니다 용도도 건축물 대장에 나와 여기입니다 그린 생활시설 이런 거 다 나옵니다 단독주 때 이런 것들 다 나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도 나와 있는 용도 이런 거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연도 현장답사가 아니라 건축물 대장 꼭 조심하실 게 사용승인일 건축허가일 그다음에 준공일 사용승인일 이런 거 다 있을 건데 사용승인일 사용승인일이 바로 이제 건축연도 우리 비범 같은 것도 시험 문제에 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뭐 건축허가일 그랬습니다 허가일 때는 건물도 없었을 건데 중공 떨어졌다 사용검사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건축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건축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허가일 준공일 사용승인일 이렇게 딱 나란히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뭐 준공검사 그랬으면 그게 사용검사일 건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승인일 그 비번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허가일 그다음에 준공일 이런 거는 아니다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기둥에는 준공 떨어진 날짜 보통 많이 써놨습니다 그거 보고 쓸 거냐고 건축물 대장 떼서 봐야지 막 건축물 대장 막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막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판의 방향 보시니까 이제 정말 방향만큼은 현장 답사를 가야 돼요 옛날에 정말 나침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휴대폰에 어플이 있습니다 무려 어플 많습니다 그거 꼭 깔아놓고요 그다음에 현장 답사 현장 답사에서 이제 조사를 꺼겨야 됩니다 상가 같은 것은 출입구로 기준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은 안방을 안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방향이 어떻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 해 넘어가고 그런 걸로 보지 말고 정확하게 나침반으로 조사를 꼭 하신다 남향 북향 남서향 그러면 남서향까지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진 설계 여부 이런 것도 이제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해야 되고요 주거용 건축물 그리고 비주거용 건축물은 내진 지진을 얼마 정도 견디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포항 지진 났을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일본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도 만만치 않는 것 같아요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제 갑자기 들어온 게 저 내진 설계 그리고 이제 내진 능력 토재는 없습니다 사람이 안 사니까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없습니다 거기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거기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자꾸 어딨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412페이지에 이거 언제부터 88년 우리 올림픽 있을 때 88년 이거 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건 쇼문제감이 아예 안 됩니다 92년도에 96년도에 조금 이제 내진 설계가 좀 강화되면서 건물의 면적에 따라서 충수에 따라서 내진 설계해라 그래야 이제 나중에 문제가 없으면은 사용검사 사용승인 때 적합 이랬을 겁니다 이거 문제가 되면 승인 안 내줄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연도별로 이제 상당히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화 이런 것도 이제 눈여겨 불안 소리 시험 문제는 안 나와 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이제 여기서 확인 설명서는 아예 어떻게 기재하느냐 단 한 글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어디가 뭐 있느냐 이것만 우리 시험 문제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2형번에 볼까요 설계 설비 건축물 현황도에 나와 있습니다 없는 것들은 현장답사 가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거기 현황도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내본 적은 거의 없고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이제 413페이지에 이제 가로 2번에 권리관계를 한번 해보시고 권리관계는 아주 쉽습니다 소유권은 갚고 뻔히 아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갚고 소유권자가 갚질하니까 갚고에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나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나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그러면 갚고를 따라갑니다 무섭고 무슨 가압류만 나오고 가처분만 나오면 울구 그러면 큰일 납니다 소유권인가 소유권이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울구에 있는지 갚고에 있는지 달라져요 기억을 3개씩 여기가 이제 수유권 외고요 수유권만 갚고고 수유권 외는 다 어디다가 몰아놨다고요 울구 갑을 이렇게 해서 갑을 해서 울구에 나와 있고요 병구는 없고 갑을 병정 간다고 전구도 있을까요 아니요 갑구 울구 등기사항 질문에서 딱 두구 자 그 아래쪽에 표제부에 뭐가 있고 소재면적 이런게 있고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뭐 이런것들 저기 등기법에 더 자세히 나와있을 겁니다 갑구에는 수유권자 그리고 이제 수유권 외에는 울구에 나와있고 우리는 확인하는 사람이니까 어디서 확인해다가 그리고 설명을 제대로 해야 책임 안지니까 설명 잘하세요 이런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가 공법 쪽으로 한번 할까요 터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자 거래 주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법 배우시는 일본의 도시군 계획시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고요 뭐 이런걸 워낙 중요하니까 저기 공법에서도 당연히 시험 문제가 나올거고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 뭐 이런것도 정말 너무 중요해서 공법에서도 꼭 시험 문제가 나올겁니다 뭐 제일 중요한 놈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네요 기억을 꼽아내셔다 그것은 이제 파생된 계획들이 많으니까 여기 이제 오히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그러면 안됩니다 누가 확인한다고요 공부에 안나와서 그렇습니다 누가 개업공인주교사가 확인해서 기재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의외로 거의 안내봤어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그러면 X 이런거 아닌것들 아닌것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고요 여기는 그 공부에 안나와있으니까 개업공인주교사가 확인해다가 기재한다 자 공부장 외에 막 기억리은 자 그런것들은 뭐 시험 문제가 하면 아예 아닙니다 나중에 공법에서나 정확하게 배우세요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쪽으로 와도 괜찮고요 지금 개업공인주사가 확인해서 기재한다 그것만 그것만 우리 시험 문제 가면 다른거는 안나와요 그 다음에 건폐율 그리고 용종률 그 건폐율은 건물이 그 폐자가 덮을 폐자입니다 건물이 땅을 얼마정도 덮을 수 있느냐 많이 덮어야 많이 덮어야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기 농림지역 20% 그럼 아주 모양 빠질 겁니다 100평인데 20평만 덮을 수 있으니까 21평만 치어놔도 건축어가 안내죠 그거 때려부수라고 난리가 납니다 철거명령 떨어지고 안 때려부수면 이행강제금 사람 부르다가 뜯어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괴롭습니다 건폐율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건폐용종률 반드시 공법에서도 하나 나오는게 잘 쓰라고 이런 소리입니다 상한입니다 그 다음에 용종률 용종률은 싸울적자 그리고 그 문제 사람을 수용하니까 용 그입니다 뭐 용량할 때도 들어있다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용종률 적자 보고 쌓아놨다 폐자 보고 덮은다 덮은다 그입니다 수평적인 제한인가 수직적인 제한인가 이런 소리입니다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안개하시면 안되고요 용적 위로 얼마 정도 쌓을 수 있느냐 많이 쌓아야 좋을 거니까 퍼센트가 커야 좋을 겁니다 커야 좋을 겁니다 중심상업적 1500%나 됩니다 땅 전체 면적의 15배 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2롯데월드처럼 그냥 555m가 올라가고 123층 정도로 지울 수 있는 게 그 정도로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예 안 올라갑니다 거기에 이제 나중에 환승센터 해주고 이제 거기서 좀 특혜를 받아서 서울시가 아예 기부했습니다 롯데가 그러니까 높게 올려줬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올려줬을 건데 건폐률 용적률 우리 재건축에서 용적률이 아주 관건입니다 얼마나 높게 더 지울 수 있느냐 그게 입니다 그래야 이제 추가 부담금이 없고 그게 입니다 실무할 때도 꼭 이런 거 생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건폐률 용적률은 정말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었고요 뭘로 토지 연계 확인서 그러면 안됩니다 시군의 조례에 시군의 조례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앞쪽에 시군의 조례 그 옆에 이제 토지 연계 확인서 X 자 끝에 이제 설명 나와 있습니다 토지 연계 확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언제 또 주택법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건 더 말이 안 되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인지 여부 뭐 이런 놈들이 이제 토지 연계 확인서에 나오고 그닥 그 밖에 그래서 이제 도시공 계획시설이나 건폐률 용적률 이런 놈들 아니면 이제 그 밖의가 토지 이용계 확인서 라고 해야 맞습니다 무조건 공법은 토지 연계 확인서 그러면 안된다고 여기입니다 아까 보셨던 1번 2번 여러분들 빼놓고 나머지가 이제 토지 연계 확인서 라고 꺾여 놓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노역이다 노역이다는 바로 다섯 개 도로 5 내용들 보지 마시고요 도로 대중교통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말 도로가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건축 허가가 안 나아 아주 크게 골치 아픕니다 자 그럼 나중에 맹지 돼서 정말 아주 앞날이 캄캄합니다 사람도 눈을 못 뜨면 맹인 그러잖아요 땅도 정말 도로가 없으면 그게 눈이니까 통로니까 나갈 수가 없어서 건축 허가가 아예 안 난다는 겁니다 옆집에서도 못 빌려와 지역권 설정도 안 돼 사용 승낙도 못 받아 그러면 천년만년 계속 건물도 못 짓습니다 아주 답답할 겁니다 이 정도로 정말 도로가 중요하고요 그런데 임야가 도로가 있네 그건 개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니까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개발에 관건이 된다는 겁니다 뭐 메타도 4메타여 2메타여 공법 배우잖아요 그런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없으면 현황도로라도 이든지 이게 아주 나중에 우리가 팔 수 있느냐 못 파느냐 이런 것도 아주 관건이 될 겁니다 가격도 얼마 정도 될 거요 라고 해서 도로가 있으면 높게 올라가겠지 중계보수도 많아지겠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팔기도 쉽고 오케이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대중교통 정말 직접 조사하죠 버스 지하철 그리고 몇 분이내 거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요즘 카카오 네비 보면은 아예 도로 안 가봐도 그냥 안 걸어가 봐도 아예 몇 미터 몇 분 딱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니까 정말 편해졌습니다 옛날에 그런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주차장 나가봐야 돼요 이거 다 직접 조사하네요 교육시설 초중고 그 집에서는 어느 초등학교 어느 고등학교 가느냐 학군 때문에 이사 오니까 그 잘못 설명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로 넘겨 보시고요 주민센터 물어봐도 알아요 우리가 거기 지역에 살면은 어느 학교로 가 이런 것들은 다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판매나 의료시설 백화점 그 다음에 병원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몇 분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집값들이 오르락 내리자 학교입니다 입지가 좋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입지 조건이고요 그래서 정말 아주 부동산은 입지 그러니까 우리 개론 등에서도 입지 뭐 이런 거하고 관련해가지고 꼭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지 괜히 나오는 거 아니요 개론도 민법도 보게 되면요 나온 이유가 다 있습니다 법령으로 보면은 알게 돼 얘기입니다 컴퓨터 용적률 그러니까 공법에서 나온다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관리에 관한 사항 뭐시니까 관리 경비실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입니다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직접 조사 경비실이 없으면은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그 소리니까 직접 조사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관리 주체가 이제 직접적으로 하고 있으면 자체 관리고요 그 다음에 경비실이 있다 보통 영역 줄 건데 그러면 이거는 위탁 맡겨서 한다 뭐 이 정도만 체크를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비선호 옛날에 혐오시설 그렇습니다 혐오시설 선호하지 않는 시설 납골당 핵폐규물 시설 축사 이런 것들이 바로 비선호시설 경찰서는 아니고 기억을 꼭 해놓으시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 얼마 정도로 예정 되느냐 우리 개업 공인조사의 우경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정평가가 나오는 게 금액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 집은 얼마 정도 나갈 것 같나고 이게 바로 이제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근데 꼭 조심하실 게 거래 완성된 후가 아닙니다 오자마자 설명하니까 언제라고요 거래 완성되기 전 심하게 안내받습니다 거래 완성되기 전이지 완성된 후가 아니라는 겁니다 후면은 또 예정이라고도 안 했을 겁니다 다 끝났으면 거래 금액 그렇겠죠 저기 거래 계약서도 바꾸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정 나온 거 보니까 완성되기 전이네 그리고 예정은 꼭 들어가야 되네 그리고 우리 개업 공인조사의 우경 가격이지 다 끝난 거래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가 이제 우리 세법 취득시 부담이 하던 조세 종류나 세율 세액 그러면 안됩니다 그걸 아직 안내해봤는데 세금액이 아니라 세율 퍼센트 농주 3% 상가 4% 주택금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 6억 초과에서 9억 이하는 거기서 조정해가지고 이제 또 달라졌고 옛날에 2%였는데 그것이 그러시게 됩니다 그것도 달라지는 게 자꾸 다운 계약 썼으니까 그래 그러시게 됩니다 7억이면 그냥 우리 차라리 6억이라고 하자 내가 그냥 차라리 세금 내줄게 막 이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완성되기 전 세금 세금 취득시 부담할 조세 보유 양도는 설명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냥 시험 문제만 나온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유 끝에 있는 양도 여러분들은 설명을 안 한다 위에 봤잖아요 취득시 그랬으니까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세금도 보유나 양도는 설명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세부 보실까요 안에 있다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 해야 된다 직접 조사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금방 8개까지 비거치까지는 직접 조사인데 여기는 직접 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집에 들어갈 거예요 계기입니다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에 그리고 그냥 권리관계 말고요 실제 권리관계 실내 벽면 환경 그랬을 건데 실제 권리관계 실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 그러니까 여기는 밖에는 있어요 등기사항 증명서는 없는데 밖에는 있다 점유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주택임차인 권리 이런 것들이 바로 실제 권리관계라는 겁니다 그냥 권리관계는 아까 두 번째 등기사항 증명서 보고 기재하면 되는데 여기는 직접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매도인한테 건설대금 얼마나 밀렸니 법정지상권 성립하냐 안하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공시되지 않는 물건 정원수 정원서 붙박이장입니다 자세히는 안 물어보고요 그런데 세 번째 줄에 자료 요구 하다 가기는 가는데 직접 가서 조사한다는 게 아니라 자료 요구 매도인에게 물어봐라 입니다 공사대금 얼마나 밀렸는지는 매도인만 알아 기억을 꼭 있는셔야 됩니다 2번 3번은 아예 볼 건 아니고요 하다 자료 요구 이런 것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부다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네 그래서 실내 벽면 환경 내부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지금은 내부 옛날에 내배부 그랬었는데 내부 외부 이런 식으로 부자가 살짝 들어왔습니다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상태도 안의 쪽입니다 여기서 뭐하라 자료 수도전기 가스 소방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꼭 조심하실게 이제 거기 이제 수도전기 가스 그 다음에 소방이 약간 다릅니다 요즘은 좀 차이점을 많이 물어봅니다 자 특히 이제 단독 여기서 이제 주거용에는 단독 말이냐 뭐 단독주택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보용 감지기 감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은 감지기고 그 다음에 비주거용은 감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지기 불나면 감지한다는 감지기 그 아래 보시면은 경보용 감지기가 이제 있느냐 없느냐 꼭 조심하실게 아파트만 공동주택 말고 아파트는 쓸 거냐고 안 살 거냐고 안 쓸 거냐고 근데 아파트는 항상 이렇게 벽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예 천장에 붙어 있으니까 아파트는 없으면 사용검사 사용생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아니까 아파트는 빼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아파트도 감지기를 기재한다 X 그렇게 배웠냐고 그럴 겁니다 아파트 빼라고 옵니다 제가 오른쪽에 이제 당구장 표시에 바로 아파트는 빼라 세 번째 끝에 아파트는 제외해 제일 끝에 가면 제외지 포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다 아파트는 기재 안 한다 아파트는 감지기를 기재 안 해 그 다음 그 아래 이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그러면 다중 그 다음 다가구 다세대 연립 여기까지만 기재하지 아파트는 기재 안 해 기억하실 겁니다 심하게 이제 공동주택은 다 기재 안 한다 아닙니다 다세대 연립은 기재해야 됩니다 아파트만 기재 안 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지기 근데 주거용만 근데 오른쪽에 한번 와보실까요 근데 비주거용에는 감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지기 말고 소화전 비상별 정말 다릅니다 그럼 이제 니은 번에 비주거용 거기 한번 가로에 있네요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시고 그리고 소방 그 옆에다가 감지기 X라고 한번 꼭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써놓으면요 나중에 비주거용에도 감지기를 기재한다 나가면 또 막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뒤통수 막고 계시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잖아요 소화전 거기는 비상별 아까 주택만 주거용만 그렇지 비주거용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상가에도 감지기는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학원에도 천장에 보게 되면 저 하얀색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감지기 다 감지기 붙어 있습니다 일단 상가는 감지기가 안역입니다 그건 주택역입니다 소화전 비상별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난방 가스나 도시가스 시설이 바로 난방 그 정도만 그리고 중앙공고 개별공고 그런 거 배우라는 게 아니고요 의미만 좀 알자고 여기입니다 숙문제는 안 나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 승강기로 한번 보라 볼까요 승강기 승강기 있느냐 없느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작동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정도는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일곱번째가 배수 배수시설 그 다음에 여덟번째가 그 밖의 시설물 이렇게 됩니다 수도정기부터 저 끝에 배수까지 기억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집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하라고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가 벽면 실내벽면 환경 이렇게 같습니다 벽면이나 도배 상태 여기서 뭐 심하게 네번째가 거였고요 벽면은 준열 누수 여부지 벽면이 깨끗함 그럼 큰일 납니다 도배가 깨끗함 여부입니다 네번째가 환경조건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는 게 뭐다 환경조건 일조소음 진동이니까 남의 집에 가서 일조량 파괄할 거냐 소음을 파괄할 거냐 자료 요구하라고 외도인도 편하고 우리 개업을 더 편하고 자료 요구 그리고 일본에 일조량 내용이 안나오니까 일조량 그 다음에 옆에 소음 그 다음에 세번째 진동 이런 것들이 바로 주변 환경 때문에 안에서 안에서 느끼는 것들입니다 밖에서 느끼는 것은 입지조건이고 그러니까 환경조건하고 입지조건을 자꾸 시험 문제에 냈다는 게 다르잖아 완전 입지조건은 기본에 있고 환경조건은 세부에 있고 물어볼 거니까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번째가 이제 중개보수 쪽이 뭘까요 중개보수는 꼭 거리금액이 아닙니다 오자마자 쓰는 확인설명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금액을 쓸 거니까 거래 예정금액입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그렇게 심하게 안내받는데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을 기재한다 그러다가 거래가 안 끝났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될 거니까 거래 예정금액 예정금액이다 뭐 중개보수야 알고 겨우 내시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가 서명 및 우리 개업 공인주교사 소속 공인주교사는 서명 및 나리 그리고 매도 매수는 알아서 뭐 사인만 받아도 괜찮고 도장 안 찍어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또는인지 하다가 서명 또는 나리 우리 개업 공사하고 소속은 반드시 이름 쓰고 도장 꽝이야 됩니다 한 개라도 빠지면 업무정지여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우리 확인설명도 서명 또는 나리입니다 그거 X다 라고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거리기 가서도 나왔고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이제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 보실까요 자 뒤에서 422페이지에 저기 29회 때 나왔던 게 정말 여기는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되면 저 가로에 그 가로 때문에 정말 여기는 답을 찾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잘 보고 푸세요 이런 소리였습니다 시험장에서 막 급하니까 저 비주거용 확인설명서 중에서 비주거용인데 그걸 안 보고 문제 풀면 또 답이 있네 그래서 찍으시면 나중에 눈뜨고 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치사했습니다 자 30배째는 어렵지 않았었고요 자 먼저 확인설명서 근데 가로에 보실까요 비주거용 자 이런 식으로 비주거용이라고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냈었다가 갑자기 29회 때 저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많이 틀렸습니다 자 먼저 비주거용이고요 개협공리주사의 확인사항인데 얼은 것을 빡지에서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자 먼저 자 첫 번째 단독경보역 감지기 요 놈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까 소방 집 안에 있잖아요 세부 확인사항이다 소방 이랬으면 이제 쉬웠을 건데 소방을 빼버리고 소방 안에 있는 단독경보역 감지기 감지기 어디가 있어 집 안에 있잖아 거기입니다 안에 있으면 어찌하대 기본요 확인요 세부요 세부 세부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근데 맞는데 조심하실게 여기 위에 보시면 비주거용을 안 보셨죠 정말 이게 문제 시사했다는 게 기업본 자체 문장은 맞다는 겁니다 단독경보역 감지기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맞아요 정말 세부에 있고 맞긴 맞는데 왜 제목을 안 보시냐고 단서가 뭐라고 했다고요 비주거용 비주거용기입니다 정말 너무 어이없죠 비주거용이니까 비주거용에는 감지기 기재한다 안 한다 상관이니까 아까 소화전 비상별 그랬잖아요 정말 그 문제 치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주거용 그러면 기업본 맞았습니다 근데 비주거용 계입니다 정말 아주 치사하게 절을 내게입니다 시험장에서 막 급하니까 빨리 풀어야지 해갖고 기업본 맞았네 그러니까 기업본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답이 또 1번 2번 4번 이렇게 눈이 가니까 3번 5번은 답이 아니여 그러면 천년만년 풀어봐라 거기 답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말 어이없게 기업본 들어가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껴나와야고요 1번 2번 4번 제껴놓고 답은 3번 5번 중에서 답이구만 이렇게 얘기입니다 늘만 보면 답이 나오겠구만 정말 그 정도였는데 나중에 뒤통수 맞았다는 겁니다 정말 저것들이 아주 치사하게 꼭 기업본이 답인 것처럼 1번 2번 4번 이렇게 3개나 나온다는 겁니다 3개나 저것들이 아주 심리학 전공이라고 있습니다 시험문제 아주 심해요 여기입니다 이건 아주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1번 2번 4번은 답이 아예 아니고요 오히려 3번 5번 중에서 답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 디그스는 아예 볼 필요가 없겠죠 정말 3번도 문제 보면서 풀어라 두 개 다 3번 5번이 니은 디그스 있네요 님만 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이런 소리입니다 정말 빨리 풀었을 건데 그러면 한번 니은보 보실까요 우리는 시간 있으니까 내진 설계 주거용 비주거용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 무너질 수 있잖아요 하여튼 위험해 토지나 잇목조개가 없을 건데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맞죠 정말 기본에 있습니다 기본에 있어 여놈이 세부다 그러면 아예 말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맞아 그런데 비주거용에 또 있어 그러니까 니은보 들어가 근데 답이 의미 없어 그 다음에 디귿번 볼까요 어느 확인설면서나 실제는 다 실제합니다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맞잖아요 그리고 비주거용에도 있고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디귿번은 의미가 없었고요 근데 만약에 니은번이 맞으면 5번 그 다음에 니은번이 안 맞으면 3번 근데 저기 비주거용을 아직도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정말 심하면 또 저 비주거용 첫 번째 기업본을 봤다가 니은번 볼 때는 이제 저기 비주거용이 새가 안 날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아주 무제치사하네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니은번 보실까요 환경조건 환경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근데요 검은장 자체는 맞잖아요 근데 저기 비주거용을 볼까요 비주거용에 환경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비주거용이 정말 없잖아요 여기입니다 환경조건 무슨 영업하는 집에서 일조량이 풍부하고 소음이 어쩌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집에서나 필요하지 됩니다 정말 환경조건은 없습니다 비선호가 없고 환경조건이 없고 그렇게 봤으면 답은 금방 1번 이거 들어가면 안 돼 5번 아니요 답은 몇 번이요 3번 정말 영업문제 아주 겸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정답은 3번이었다 그 아래는 정말 너무 쉽습니다 2번은 너무 쉬워서 수업시간에 안풀어봐도 금방 알 것 같고 예전에는 저렇게 냈었는데 문제가 아주 진화하더니 바로 뭐를요 1번을 저렇게 심하게 내놨다는 겁니다 오래정도 되면 또 나올 것 같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OS문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잘 한번 풀어보시고요 처음에는 잘 안될건데 아주 꼼꼼하게 보면 대구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424페이지에서 거래기약은 간단하게 앞쪽에서 이제 거래기약서 기재상 건물조교 그 정도가 나오고 여기는 크게 나오진 않을 정도고요 전자기약 한 문제가 나올 정도 거래기약서 그 다음에 거래기약서 일반적인 주의사항 필기구 선택 같은 거 번지지 않게 뭐 이런 것들은 뻔히 알 거고요 5년 동안이나 보관이나 해야 되니까 옛날에 직접 썼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컴스로 뽑아내니까 그런 걱정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매매에 관한 비용 요즘은 이제 아예 안낼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거래당사자를 어떻게 확인할 건가 425페이지 자 특히 이제 뭐 거래당사장 상대방 확인 같은 거 매도인은 어떻게 매수인은 어떻게 이건 어렵지 않을 정도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전대차 전대차면 원래 임대차를 한번 굴린다 그게 전대입니다 전대 전차인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꼭 반드시 조심하시게 원 임대인의 동의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임차인 말만 들어보고 전대차가 쓰고 계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의 안 받으면 무효는 아니지만 나중에 취임 못 받으면 완전 무효돼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원 주인의 승낙이나 동의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약서 다 써놓고 무효되면 어떡할 거요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 매도인의 권한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아마 지역주택이 크게 문제가 될 건데요 나중에 건물 안 올라가거나 못 올라가면은 우리한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니까 바로 건설 분양할 만한 능력이나 이게 팔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번째 지금 4번인데 건설 정말 분양할 만한 능력이나 신용이 있는지 딱 두 번째 줄 중간 넘어가면 그것까지도 우리 개업공사가 확인해서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역주택 성공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계부수 왕창 받았다가 나중에 어떡할 거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무능력자 자 거리에서 확인할 게 제한능력자네요 미성년자 저기 민보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여기는 동의 여부나 동의 받아서도 가능하니까 위임장 인감 주면서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우리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인과 뒤에서 봐주는 사람 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정말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런데 두 번째 여부는 아예 마시가도 심각하게 간 사람 아예 그냥 오늘 같은 날도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 비 안 오는데 이 정도로 심각하니까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 여부를 확인해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의 X 어르신 뭐라고요 후견인과 그리고 제일 아랫줄에 후견인에다가 숫자 1을 좀 써놓으실까요 동의는 아예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니까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니는 애인데 동의를 받아왔다고 그렇죠 피성년 후견인하고 계약을 할 거냐고 아예 계약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산 쓰고 다니고 이쁜 걸 알아갖고 머리에 꽃이나 꽂고 다니는 피성년 후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해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나이가 좀 적어서 그렇지 방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부모님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피 한 정도 괜찮아요 비 올 때만 이상하지 피 안 오면 멀쩡해 이러니까 동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 여부를 확인해서 두 개인데 후견인하고 그 거래를 하든지 그런데 어르지 후견인하고만 계약해야 된다 피성년 후견인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뒤로 넘겨보시고요 4번에서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그 정도는 민법에서 자세히 배웠고요 우리 법령에서는 간단하게 물어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이 법인격이 있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처분 권한이 있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문제가 된다 그 정도 문장만 나오고요 여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관으로 확인한다는 X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그 다음 처분권이 있는지 법인격이 있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확인하세요 법인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민법에서 공유 배우실 겁니다 공유 공동서유 공유 지분이 있는데 지분처분 자유롭다 오른쪽에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합유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합유는 합쳐지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조합이나 개 동업 이런 거다 보니까 빠져나갈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여기 지분이 있는데 지분처분도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유물 합유물은 당연히 전원의 동의고개입니다 그런데 총유는 또 지분이 없습니다 문중땅 그래서 여기는 총유는 아예 지분이 없고 그런데 총유물처분도 가능합니다 총유물처분도 문중땅도 팔아여기입니다 여기는 전원의 동의이 필요없이 그냥 과반수 동의로도 총유물은 또 팔릴 때는 쉽게 팔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을 해라 누구 개업공인조계사 그의입니다 자 이렇게 공동서류가 되어있으면 확인할 것도 엄청 많다는 겁니다 자 427페이지에 그 박스 아마 민법법은 아주 자세히 나와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합유회에서 전원의 이렇게 지분인데도 전원의 동의 그냥 공유는 알아서 혼자서라도 처분할 수 있는데 자기 지분은 그의입니다 달러 그의입니다 그리고 총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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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에 총유물은 처분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반수로도 팔릴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쉽게 팔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규약 모여서 결정하면 되니까 총유 이런 것도 이제 지분이 없어서 그렇지 팔 때는 오히려 더 쉬워 그게 바로 총유다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속인은 이제 아버지가 사망했던 배우자 자녀 상속 비율은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자녀도 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부인의 동의만 아니면 큰아들의 동의만 큰일 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씩 도시개발사 환지 아까 환지 예정지 지정증명원 통해서 확인하세요 특히 면적하고 지목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질 거예요 도시개발사 끝나고 나면 간보율 땅을 뚝 잘라서 사업비용으로 가져가요 면적 달라지고 그 다음에 지목도 달라지고 그래서 종전의 소지대장으로 확인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 위임장인감직이면서 그럼 임의대리 법정대리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타인 소유 부동산도 거래는 가능합니다 대신에 나중에 못 넘겨주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을 거예요 기억을 놓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에서 거래계약서는 그냥 이건 샘플입니다 정말 저기다 써놨습니다 법정 소식이라는 게 아니라 바로 샘플 소식 협회 등에서 많이 제시하는 바로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는 소식 없다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것은 법에 나온 소식이 아니라 그냥 저기 협회에서 제공하는 소식이다 실무 가보면 많이 보게 될 소식이다 하여튼 굉장히 또 헷갈리면 안 되니까 거래계약서는 소식 없어 라고 계시더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줄 계약서는 국가가 왜 만들다가 쓰기를 강요하냐고 계약자의 원칙이 있는데 이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냥 간단하게 소식은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그냥 소식 없다 이거 그냥 샘플이다 라고 끼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첫 번째부터 건물 조교하면서 이거는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그래서 우리 매도인의 순위에 성명 주민번호 기재를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매도인의 확인은 등기상 증명서 주민등록증 등기필 정보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431페이지에 우리 매수인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거입니다 미성년자 아닌가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아닌가 이 정도만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대리인 이미 대리 법정 대리 민법에서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 가족 같으면 우리 부부 사이서도 일상 가사말 저기 4번에 나옵니다 일상 가사말 대리권이 있지 초본권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남편명이 부동산을 부인이 와서 초본한다 안된다고 절대로 위임장 인감 주면서 가지고 오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큰 문제 발생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36페 제일 아래 보시면 통상적인 가사 뒤에 일상 가사라고 나올 건데 생활용품 구입 자녀의 학자금 지출 이 정도만 남편 카드 들고 와서 부인이 구입할 수 있는 거지 결제할 수 있는 거지 당연히 다른 것들은 아예 안된다는 겁니다 초본권은 없다 전세에 놓을 권리도 없다 꼭 껴놓으셔야 됩니다 완전 남남으로 보셔야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432 여러 것들은 미법서도 자세히 배울 거고요 디귿번에 자세히 나오네요 우리 판례가 다 일상 가사만 부부 사이에서는 대리권 인정된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초본은 아예 안되니까 실무할 때 정말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부인 왔다고 계약서 막 쓰고 큰아들 왔다고 계약서 막 쓰고 큰일 난다는 겁니다 사고 치셨네 그러셔야 됩니다 그 아래 이제 정말 전세권 설정도 안된다고 미음번에 나와있어요 여기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 가면서 거의 그냥 안낼 정도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모르고 거래하시면 사고 치는 거요 이런 소리입니다 433페이지 물건의 표시 제곱미터당 얼마 이걸 안 쓰게 되면 대금 감액을 인정 못한대요 면적이 부족하면 정말 반드시 제곱미터당 얼마 계산해보시라는 겁니다 평당 그러지 말고 제곱미터당 얼마다 그래야 나중에 정말 면적이 부족했을 때는 감액 늘었을 때는 증액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안 써놓으면 그게 안된대요 꺾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물건의 표시가 소재 면적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4페이지 계약일 몇 년 몇 월 몇 일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거래계약서 정말 중요한 게 거래 돈 거래되는 금액 거래 금액 그 다음에 계약금액 이라든지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상 여기 정말 예정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 뭐라고요 대금 거래 예정금액 그러면 X 꺾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계약금 주고받고 계약 성립을 입증하는 게 바로 계약금 근데 갑자기 계약 못하겠다 받은 사람은 두 배 그 다음에 준 사람은 몰수당하고 계약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금은 정말 파기라도 가능합니다 중도금 받으면 안 돼 그리고 이제 435페이지 우리 현문제 나왔어가 아니라 뭐 24시간 안 지났으니까 계약금 받아갈 수 있다 그냥 계약금만 주고 계약 파괴할 수 있다 그런 거 절대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 헛소문이 자꾸 돕니다 그런 거 절대 없고요 단 1분 단 1시간이 됐을 거 안에 무조건 계약 파괴한다면 매도는 따블로 물어야 되고요 매수는 몰수당합니다 1시간 안에는 그냥 준다는 그런 거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거 아주 이상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세요 우리 그런 거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도금은 중도금이 넘어가면 이행착수니까 함부로 파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약정해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행불룸 이런 게 있었을 때나 나중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법정해제 사유가 있으면 못 가니까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도금 원칙은 이행착수니까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이제 잔금으로 와보실까요 잔금은 정말 이행이 완료입니다 완전히 다 끝났다 다 끝나면 잔금 넘겨주면서 매도인한테는 등기 필요한 서류 물건 언제 넘겨줄 거냐 이런 것들을 합의를 보고 동시에 인구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동시에 인구를 안 하면 사고 난다 물건 먼저 넘어가니까 돈이 안 와요 돈 먼저 넘어가니까 물건이 안 와요 그냥 이중매매되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돈이 쪼난리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행 완료 그래서 이제 완전히 끝나는 마당이다 매도인 보고 뭐 달라고 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우리 실무에서는 시험 문제 자세히 안 나올 정도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쭉 내려볼까요 435표 물건의 인도일시 물건 언제 넘겨줄 거예요 장금 받으면 넘겨줘야지 이런 소리입니다 등기에 필요한 소리도 같이 넘겨줘야지 이런 소리입니다 그냥 여론일만 쓰니까 뭐 시험 문제감이라고 아예 안 할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떤 권리가 넘어가느냐 권리 이전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계약의 조건이나 이건 있으면입니다 없으면 아예 안 써도 되고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 조건이나 조건 때문에 계약이 정말 불안합니다 아예 농지 취득 자격증 못 얻으면 없던 걸로 허가 안 나오면 없던 걸로 대출 안 나오면 없던 걸로 이러니까 서로 약간 불안하네 우리는 중계법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이나 기한을 기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조건이 중요하니까 민법에도 한 문제가 반드시 조건은 하나 나온다 꼭 계실 때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하면서 나오잖아요 앞글자만 딱 기정조 하면서 앞글자 따잖아요 기의무가 어쩌고 그렇게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가 확정일자 교부 확정일자 교부일자 요문장 갖고 정말 우리 법령에서 배워봤는데 많이 시험 문제 나왔다 확정일자 언제 줄래 확인 설명서 언제 줄래 작성일자 말고 교부일자 조교할 때 겨 이런 소리입니다 거리기 가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주니까 같이 주니까 확인 설명서 언제 줄 거예요 교부 언제 줄 거예요 작성일자 말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그 밖의 약정 내용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약정 내용 채권표는 합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어떻게 할 거냐 매도 내 담보책임 우리는 없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약정 내용 이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는 아예 안 나올 정도니까요 저런 거 그냥 민법에서 나와 이런 우리 법령에서는 약정 내용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뒤에도 자세하게 팔레까지도 자세하게 보라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문제가 25일 때 나온 거 이건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런 형태도 어쩌다가 정말 가끔씩 나오고요 최근에 또 나온 적도 거의 없는데 심하게 풀어볼 거는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전자기약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전자기약 이 놈은 한 문제가 반드시 그래서 작년부터 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매년 한 문제 감이 나오게 나올 겁니다 오려 여기 장에서는 지금 2절에 부동산 전자기약 시스템 이 놈이 한 문제가 나온다 정말 많지도 않습니다 한 문제 간단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443페이지에 작년도에 정말 처음 딱 한 번 처음 바로 나오자마자 저렇게 한 문제 아마 문제도 30미도 저렇게 하나가 나올 건데 옳지 않는 것은 조금 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 딱 하나 풀어봐도 자세하게 내용들 정리가 잘 됩니다 정말 딱 첫 번째 나오는 문제인데도 저거는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법령이 작년도로 아주 그냥 쉬웠고요 실무는 또 엄청나게 또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극과 극으로 갈렸어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440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 다음 시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정말 많이 넘어가니까 조금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 다